유튜브에 손 올라가야 돼 아, 저 틀렸어 맛있어, 들어봐 캐시브롬은 쩐다 마늘같은 건데 마늘같은 건데 맞아 마늘같은 건데 이제 먹지 마이크 고 Open tub 마이크 마이크 물을 먼저 먹었나? 네 네 크루는 줬어요 하나 먹어봈래 맛있어 클루는 자, 밥 먹고싶은데... 고리야! 고리야! 1년 한 4번 정도 됩니다. 원래는 이사선생님처럼 가주실 때거든요. 왜냐면 그거 바로 좀 드러웠어. 여러개 잘했어. 저는 맨날 잘 박치있으니까 밥 닦아 봐. 아니 하나도 안겨워. 그렇겠다. 너무 불편해가지고. 어우 배부르다. 튀김만 먹었는데. 여기 있잖아. 너희들만이 너무 당황스럽잖아. 우리를 낳고 있는 그런 변칙이 있었잖아. 우리가 한때 낳고 있는 직책이나 이런 거랑 못 먹었는데 저는 이렇게 당황을 좀 더 갖고 왔어. 튀겨주기야. 저희들이 당황을 많이 한다고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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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